5분에 1명씩 발생한다. 5분에 1명이요? 위협적인 기란이 바로 뇌졸중입니다. 뇌졸중 그러면 날씨가 추울 때 온천에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사실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여름철 뇌졸중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저희 오빠가 30도가 웃도는 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. 왼쪽으로 마기로 왔어요. 머릿속 시한폭탄, 여름 뇌졸중을 막아라. 진시황의 불로약자였고요. 탑하수 마논나가 즐겨 먹던 대단아.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급 비법이. 특급 비법. 피자 랜드가 나요, 피자. 어머, 이거 너무 맛있다. 혈관 기름때를 쏙 뺄 수 있는 혈관 탄탄 운동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굉장히 안심이 돼요. 잘 나오셨어요. 그렇구나. dados 모두 다왔어요. 우리는 마지막으로 으악의 빨 germs! 감사합니다.